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에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합니다. 또 24시간 보육시설과 공립학원 설치 등 충남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기준 0.84명인 도내 합계 출산율을 1명으로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. 대전 문화방송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살과 두 살 남매를 키우는 장혜원 씨는 워킹맘입니다. 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을 주고 있지만 사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아예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. 어쨌든 집에 엄마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충남도가 주 4일 출근제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또 현재 9살까지인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도 초등생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인 12살까지로 늘리고 하반기부터는 육아도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도 부여합니다. 이 밖에도 도내 25개 이상의 5살 이하 영유아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만들어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고 초등 돌봄과 공립학원 운영 등 사교육비 해소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. 임신 출산 가구를 위해서는 도시 리브 투게더 특별 공급 비율을 100%로 확대하고 결혼을 한 부부가 불이익을 보는 현행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거 가족도 혼인 부부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도 제안했습니다. 충남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만 4천여 명에서 불과 4년 만에 30%가량 줄었고 같은 기간 가입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도 1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충남형 돌봄 정책을 통해 내후년까지 1명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